히힛 음 메소드 교환인데 어퍼라 왜 이렇게 아프냐 어퍼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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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레이저 뭐야 어퍼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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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아 아쉽네 잡을 수 있었는데 이거 아 아 아 아 아 아 흠흠 나 마나 왜 이렇게 없냐? 너무 막 썼네 흠흠 흠흠 흠 흠 흠 흠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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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하시네 이분들 흠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아군이 당했습니다 게임이 이상하다 게임이 이상하다 ㄷㄷ 아니 니트 아 cg가 너무 많아가지고 헤르베스에 사야될 것 같애 뭐야 왜? 왜 그랬대? 어? 이걸 못 맞추네 어 뭐야 왜이렇게 빨리 왔어 아이씨 대박 너무 아쉽다 거기서 못 가지 왜 반대로가 빼면 하는데 살려주러 가고 있구만 이게 맞아? 어이가 없다 T1들한테 호응해주려다가 죽어버려 아쉽다 아쉽다 뒤돌아올게요 어 뭐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ㄷㄷ 음 음 음 음 음 음 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좀 위험하긴 하거든요 이거 좀 위험하긴 하죠 흐흠 어 유미가 궁을 맞았다고? 근데 왜 제이스가 죽어? 어떻게 되는 일이야 퀵탑이 타지되었습니다 파티다 얘들아 돈 먹어라 파티 열렸다 파티 피트맨 사고 싶다 파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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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아쉽네 파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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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레이저 좀 아쉬운데 파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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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도 못잡아 이거 느낌 세한데 이거 느낌 너무 세하고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어 역시 요미 블루 먹으니까 유지력이 장난이 아니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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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못 잡은게 조금 아쉽긴 해도 괜찮습니다 아니지 늦게 죽는거 존야 200원 사고싶다 존야 이거 진짜 무리긴 하거든요 늦게 먹는거 그래도 먹자 나왔다 존야 건방지고요 상대 와 이즈웅 이즈웅 궁극기로 해내는구나 왜 이렇게 아파 딱이다 이즈웅 궁극기 잘 썼는데 오 이즈웅 몸디씨 와 몸디씨 미쳤네 어 아니 맞아 이거 흠 응 흠 흠 흠 대캡 가야겠다 대캡 궁으로 부여왕을 벗긴다라 흠 그만 좀 맞아 얘들아 음이 많아 다달아간다 뭐야 바로스 나이스 바로스 뭐야 왜 거기서 나와 어 어 어 흠 아니 우리 포킹이 안 꿀리는 종합인데 어떻게 바로 사와나한테 지냐 포킹이 유미 블루 매겨야 돼 이거 아 그래 상대도 포킹 받으면 부담된단 말이야 그브 뭔데 너무? 그브 너무 멀 간 거 아냐? 아 제이스 형 뭐고 제이스 벗어 와 진짜 심하다 제이스 형 나도 죽었나? 이거 진짜 심하지 않아요 님들 바로는 왜 또 안 쳐 근데 바로 먹으면 되는데 이렇게 잘 꿨으면 그냥 오대해도 되겠다 야 어떻게 진짜 최악의 움직임을 다 하네 그냥 그냥 아래로 빼면 되는데 봐봐 제이스가 이렇게 센데 이거 캐리 못하는 게 말이 안 된다니까 제이스가 바론 이거 때려야 되는데 자꾸 안 때리니까 딜이 안 나와 이렇게 큰 황이 나고 웅 은 나 그러 그러니까 지금 요 웅 웅 등 왜 그거한테 지는 거야 도대체 어멘아 신고보게 어이구 붕 어이구 붕 X봉이 잘 꼈는데 아 지금 이 게임에서 바르스 큐만 100번 날라는데 생각을 못 할 수는 없어 왜 쎄냐 너네 어 이게 왜 터져 도대체 아 진짜 게임 이상하다 기대도 안 했다는데 게임이 힘들 것 같았어요 이번 판 흠 기대도 안 했습니다 큐맞고 죽으면 레전드 그 정도 수준은 아니네 아직 없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 나이스 샷 보통 초반에 좀 못하면은 후반에는 잘 안죽던데 이건 장난 아니네 보통형이 아니다 이번엔 제이스 형 차량인가? 아 나 없다 아 졌니 이거는 사실 이길 수가 없지 이길 수가 없지 이길 수가 없지 이길 수가 없지 해배